비트박스가 아니라 그냥 효과 느낌이에요 스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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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이거 뭐재미에요 왜 얘기했어 제대로 안주도 못하는데 내 맘대로 비트박스 하래요 아까 배웠는데 하나 둘 셋 넷 벅찌 알려봅시다 아니 근데 70이 매트로 다 아프다 하나 둘 셋 벅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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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재미네요 죄송합니다 도재미나 진정 재밌다 그 대신 일단 루다언니가 저지는거죠 루다언니가 마무리해야겠죠 루다언니 댄스하죠 재미로 로다언니 루다언니 루다언니 와우! 우리 같이 가! 저번 주부터 저만 시키는 거죠? 특히 엑시 언니? 엑시도 자기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럼 소정이랑 같이 해요 주소정! 주소정! 같이 하면 되겠네 그래 짱짱이야 짱짱이야 여기가 짱짱이야 주소정이요 다행히 나와야지 우리 엄맘 매일 내게 맞춰라 오 오 아 뭐야? 아 뭐야?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소정이가 할 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정아 틀고 춤추고 갑시다 나 퇴근하고 싶어? 나 퇴근하고 싶어? 나 퇴근하고 싶어? 아니 자꾸 빼면 재미없으니까 아 그럼 지연이가 하겠네 김지연 가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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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누구예요? 오 평화에서 반성보칼 아 저희는 단잔하게 마무리합시다 원활 씨는 시끄럽게 마무리해 소정이랑 전화의 기회 더뽕스 영정이도형 와 영정이도형 와 우리 매구 여러분 딱 하나 더 Requiem 하나 둘 셋 둘 셋 제일 큰 목소리로 나온 사람 이름이 한번라요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 retro 피의wyn닷 지금 우리는 오늘은acious 어우 멋있다 자 보라개 오오오오 بال 와아아아아엽 퀘 Alum Murray 스퀘 необход 저 매니저님이세요? 안돼요 너무 좋겠어요 거의 졸려요 여기까지 하고 거의 주식 밥 비누이에요 졸려요 설우연이의 감성보컬은 내일 보는 걸로 와 못 보겠다 큰일 났다 같이 여기 네 인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웃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란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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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못 봐요 란다온 란다온 내일 봐요 내일 못 보이시는 분들 란다온 저 붙었어요 붙었어 김지영 시원 사랑해요! 다 들어왔어요. 아우! 밥 먹으니까 신났다고? 형이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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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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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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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조정님! 잘 가요! 자 칼처럼 집으로 쏘자 안다운! 이리트 와이쿠아 갈까? – 고데와드 1호 1호 금방 투하. FYした. 1호. 그들이 다 통해 주신 장amiento. – 짭고 싶어. 깨 그렇죠. – 최애. – 하. – 아. – 보. – 이케. – 저. – 사. – 제. 유닛탈